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018 OECD 교육지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지표에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지표는 0.7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상위 25% 학생그룹보다 하위 25% 학생그룹이 21%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전 조사에서 우리나라 지표는 0.89로 학력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